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주워왔어요 곰팡이도 쓸고 나무가 부풀어서 벌어져 있고 뒷면에는 칼집도 제법 있네요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보러 갑니다 지난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감기와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은 체코에 있는 체스키 크룸루프 아트란 거리의 풍경입니다 제소치로 두번 하고 윗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도 그림을 계속 그리려면 나름 준비를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사진을 프린트한 종이를 옆에다 두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붓질이 잘 안되는데요 어떻게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많이 섞어가면서 그려야겠네요 유럽여행을 하면서 걸렸던 감기가 아직도 낫질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거친 표면 때문에 생각보다 묘사가 어렵네요 아니면 2주 동안 그림을 안 그렸다고 잘 안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음악 볼륨을 높이고 저는 조용히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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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ill to me the parting glass Good night and God be with you all guitar solo O all the comrades That e'er I've had Their sorry for my going away And of all the sweet hearts That e'er I've had They'd wish me one more day to stay But since it falls into my lot That I should ride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벽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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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